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함께 신앙고백 들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불신자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봐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다는 말을 주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교회 나오는 성도님 속에서도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또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자신의 자와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환경도 오직 그리스도로 초월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소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우리 불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모르다 보니 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다 보니 이런 무기력과 무능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혀 온갖 인본주의와 종교를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나의 무기력과 무능의 올무에 사라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 이 예배를 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치유되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떤 존재이죠 이 세상에 무능과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는 저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아 무기력과 무능으로 살아갈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자녀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어떤 권세를 또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빌리포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종합해보면 저희들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며 또 저희들은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권세인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땅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흑암 세력을 꺾일 수 있는 권세를 저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법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냐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정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법문을 통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저희들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이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 가정,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예원의 우리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로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또 권엘료에게도 베드로를 만나도록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권능은 무엇이냐 음부와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재앙과 저주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잔연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잔연하는 이 정체성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잔연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로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내며 무능과 무기력과 나중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면 두 번째로는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죠 현장에 나타나는 권능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으면 나타나는 권능이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목표를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도 영혼 구원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역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건 마가복음 16장 15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에 1장 8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장 19절의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여기가 조사원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소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미션이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저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또 바로 영혼구원인 것입니다 영혼구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도 영혼구원이었고 마지막도 영혼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는 시작도 영혼구원에 또 마지막도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헌신을 알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을 알고 그 속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절대 헌신이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마를 위해서 준비해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입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헌신 기도를 분명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고 절대 사명 안에 있을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현장의 영적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며 한 영혼을 살리는 열정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다민족 보고만 하는 이 언약 안에 현장 속에 있다 보니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속해서 현장에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루에서 온 디에고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국의 와이프와 또 12살의 아들 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두 달 후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 성도입니다 한국에 오긴 했는데 또 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왔는데 뚜렷한 직업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셋이나 되고 이리저리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아니기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디에고 성도님에게 강단 말씀 스페인어로 강단 말씀과 주중 플랫폼 팀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럼을 하루는 하더라고요 지금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 페루에 있을 때보다 어떤 것도 안정되고 더 나아진 상황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이 그 페루에 안정된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런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이 말씀 속에 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하는 이 디에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내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포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현장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궤를 통하여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절대 제자를 일으켜주시고 계속해서 일으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우리 다민족 보금화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현장에서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두 가지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 망대를 세우고 전도 망대를 세우고 2, 3, 7, 1 망대를 세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나 신자나 한 목표가 있어요 무엇이죠? 삶 속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거의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아마 평안일 것입니다 제발 평안을 누리는 건 문제가 다시 오지 않는 건 또 병든 사람들에게는 건강해지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여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업의 소원 자녀의 소원 진로의 소원 등 자기의 목표와 소원이 조금 다를 뿐 결국에는 더 나은 생활과 또 더 좋은 생활을 위해 소망하고 소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의 소원처럼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없어요 사람들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소원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 성경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얻기에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고 희승의 아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다윗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요한을 기쁘게 하나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저희들을 통해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뭐라 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소원인 것이죠 무엇이냐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들을 향한 소원은 영혼구원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소원하시는 영혼구원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구원을 함이 하나님의 성도님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도ист 하나님의 성도LS